여러분 오늘 제가 1분 투자로 얼굴이 바로 작아지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니들용소의 니들입니다 여러분 예뻐지고 싶다는 생각은 남자랑 저랑 똑같이 다 할 거예요 근데 그 얼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얼굴 크기인데 이 얼굴 크기는 줄이는 여러가지 마사지가 있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으로 턱을 브이라인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었고 근데 그거보다 오늘은 단 1분 투자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하면은 얼굴 붓기도 빼주고 얼굴도 전체적으로 작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얼굴에 있는 독소를 쉽게 빼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대부분 살이 처음에 찔 때 이 볼, 이 볼 쪽부터 시작해서 볼이 터진다라는 얘기를 하긴 하죠 그래서 이 볼에 있는 독소나 노폐물들을 빠르게 이 림프관을 통해서 이 귀 뒤쪽으로 빼주는 게 얼굴을 작게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얼굴에는 축두근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쪽 부분에 있는 축두근인데 이거를 뭐 다른 말로 하면 관자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압봉이나 뾰족한 볼펜이나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런 거 언제 찾고 있겠어요 같은 원리로 손쉽게 누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요겁니다 요거 주먹 주먹을 이렇게 지시면은 여기가 기다란 뾰족한 이런 모양이 되잖아요 이거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아아 이 귀 윗부분부터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누르시면 엄청나게 아픕니다 아프면 아플수록 독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도 안 좋다는 거고 이렇게 30초간 아아아 이렇게 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손을 가위자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귀를 이렇게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리듯이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도 좀 세게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 하나 할 때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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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소가 바로 빠져나가면서 얼굴이 갑자기 조금 작아지는 느낌을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제일 먼저 아아 기지개를 피는 동시에 아아하 이렇게 하시고 요거 좀 아 좀 아프다 싶으시면 조금 하고 네 바로 이렇게 이렇게 귀 아래로 쭉쭉 쓸어 내려 주시면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 얼굴 붓기도 금방 빠질 뿐더러 얼굴도 계속 작아지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1분 동안 하셔가지고 작은 얼굴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1분 만에 마사지를 통해서 얼굴 작아지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